저희가 다났떼이잖아요. 우와! 다 맛있겠다. 우와! 종목은 이어 말하기입니다, 이어 말하기. 모짜, 리짜. 땡! 리짜가 뭐야, 또? 모짜리짜요? 모짜렐라? 모짜르트. 모짜리짜? 아카? 나무. 땡! 피땀? 빼기. 땡! 너무해. 한 대 때려도 돼요? 이런 식으로 하면 깡소주야, 너. 진짜 미안해요. 자, 다음 대회 드디어 둘째 날 아침이 밝았고요. 저희 모자에서 보너스 상품권을 주고. 공룡 같은 이름. 공룡? 아! 끝났다, 끝났다, 끝났다. 끝났다, 끝났다. 터지마. 터지마. 엄청 매워요. 엄청 매운데 네 글자예요. 말하신 거? 아닙니다. 약간 욕이랑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. 말하신 거. 말.. 안 돼. 안 돼. 말하신 거 아니야, 말하신 거? 아니야. 자, 드디어 스태프와 함께하는 체육대회. 터지는 스태프와 우리들의 대결이고요. 여러분이 이기면 우리 다음번에 지금 스태프가 내고요. 우리가 이기면 서진이 형이 내겠지. 아마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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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그 말 하신 거 같은데. 아까 분명히 페어피언을 하게 됐는데. 뛰어. 아이씨. 뛰지를 못해. 끝! 아, 오케이. 아, 이만큼. 또 뭐. 아우,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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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